전 시간까지는 청관의 동태를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의 은은 월지중심으로 살펴보고 진술중미월은 나중에 통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묘월 재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인월의 신금은 정재격이고 묘월의 신금은 편재격입니다. 합해서 재격이라 하는데요. 신금일관은 사시사철로 임수상관이 규격이 돼서 유리한 구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신강신약을 떠나서 제1선에 진신인 임수가 있어야 규격이 되고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보통 재격인 경우는 식상생제하는 구조나 재생관된 구조가 유리한 구조인데요. 그리고 재격폐인된 구조도 유리한 구조인데 재격이라 하면 일관이 신약해질 공산이 있어서 부억용신으로 인비가 있는 구조는 유리한 구조인데 신금의 특징상 신금은 신강신약을 떠나서 첫째 진신인 임수가 사주에 반드시 있어야만 규격이 되고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다만 제가 여기서 부억용신으로 규격폐인이 있는 구조도 유리한 구조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차선으로 활용하는 용법이고 일단은 무조건 신금은 임수를 봐야만이 규격이 돼서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신금이라는 물상은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석은 완성된 보석이에요. 그래서 토가 많을 경우 토다 금매돼서 신금의 보석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토를 쓸 경우에는 아주 신중하게 써야 되는 용법입니다. 그래서 제격의 기토 편인을 쓸 경우 사주구조의 토의행들이 일단은 없어야 차선으로 기토를 쓸 수 있는 것이니 잘 참고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노래 신금이 맞이하는 지지의 운은 임목은 진토를 맞이할 경우 격각의 작용과 목국토, 방암목국의 운동을 하는 그러한 운입니다. 탐재 개인이 될 수 있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재성이 정인을 볼 경우 탐재 개인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구조예요. 운에서 재성과 인수가 만나는 운에는 재물과 문서 취한 작용이 발현되는 운인데요. 이 노래 신금이 탐재 개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한 명의인데 정제라는 성분은 돈을 아끼고 저축하고 모으는 성향이 정제인데 결론은 정제는 돈을 다루지 못하는 성분이에요. 근데 운에서 월지에서 투간된 이 정제 재성을 맞이하는 운이기 때문에 신금 일관의 입장에서는 재탐을 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 일관이 아끼고 모아뒀던 쌈짓돈으로 진토정인의 문서를 매입해서 다시 매도해서 재적인 이득을 보기 위한 운을 과제하는 것이 매놀의 신금인데 이 정제라는 것은 돈을 다룰 수 있는 돈을 잘 다루는 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재극인 하는 운에 내가 아끼던 모아뒀던 이 정제돈마저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운이에요. 이러한 재성을 신금 일관이 일지로 하부로 꾸려들리지 못한 구조는 탐재 개인이 될 공산이 아주 큰 운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묘울의 신금 일관이 맞이하는 지지의 운도 진토정인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인월의 신금처럼 마찬가지로 목국토 방한 목국 그리고 재물과 문서에 취한 변동수가 작용될 수 있는 운인데요. 다만 묘울의 신금은 인월의 신금보다 좀 유리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정제라는 성분은 돈을 다루지 못하는 성분이고 현재라는 성분은 돈을 유통하고 활용하고 다루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묘울의 신금 일관이 제극인 해서 재물과 문서에 취한을 할 경우 조금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 묘울의 신금 일관인데요. 어쨌거나 신금 일관의 입장에서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입한 후 다시 외도해서 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운이 인월의 신금보다는 유리한 운입니다. 다음 4월 관살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4월의 신금은 정관격이고 5월의 신금은 편관격입니다. 합해서 관살격이라 하는데 관살격도 마찬가지로 일관이 신약해질 수 있는 동산이 있기 때문에 부억용신으로 인비가 있는 구조가 유리한 구조이지만 제격의 신금처럼 똑같이 제1선에 진신인 인수가 있어야만이 규격이 되고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4월의 신금 같은 경우는 사중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 경금의 뿌리를 내려 약하지 않는 신금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때는 인수로 기토가 필요 없고요. 대신 5월의 신금 같은 경우는 살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1선에 상관대사를 하는 구조가 규격이고 유리한 구조이고 다음 차선으로는 기토 정도 쓸 수 있는 그러한 명처가 5월의 신금 일관 정도만이 유리한 구조가 되는데요. 어쨌거나 신금 일관의 특징상 보석이기 때문에 신강신약보다 제1선에는 무조건 임수진신이 있어야 규격이 되는 것은 불변입니다. 또한 여름에 태어난 신금 일관은 조후용신으로서 수우행이 필요한데 그중 임수진신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더 귀한맹이 되고 유리한 구조예요. 그럼 4월의 신금이 맞지 않는 지지의 운은 사화가 진토를 만날 경우 관인상생하는 구조가 되어 유리한 운으로 제공되는 운이에요. 따라서 정관도 유리하고 정인도 유리한 운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직장운, 승진운, 취업, 학업, 군서분 등이 유리하게 재룡되는 운입니다. 그리고 5월의 신금 일관이 맞이하는 운도 진토정인을 맞이하는 운으로서 살인상생하는 운이지만 다만 여기서는 격각의 작용으로 조금은 불리하게 발현된다는 점이 관인상생하는 구조인 4월의 신금보다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따라서 직장이나 승진, 취업, 학업, 문서, 운이 격각의 작용으로 좀 불리하게 발현되는 운이 5월의 신금 일관이에요. 다음 신유월 건너격 월급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신월의 신금은 월급격이고 6월의 신금은 건너격입니다. 가을에 태어난 신금도 제1선의 진신은 임수상관이고 임수상관이 있어야만이 극격이 돼서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신유월 가을에 태어난 신금은 조후용신으로 병화가 필요한데요. 원래는 겨울에 태어난 신금일관이 반드시 이 병화가 조후용신으로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가을에 태어난 신금일관도 조후로서 병화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글자예요. 왜냐하면 조후는 조후대로 쓰지만 가을에 태어난 신금은 신왕 신강할 수 있기 때문에 왕자의설로 왕안 글자는 서라는 것이 마땅하다 했어요. 그래서 금이 왕안 경우 금생수에서 수로 설계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 구조이고 게다가 임수 상관이 진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을에 태어난 신금은 임수를 볼 경우 더욱 극격이 되는 명의예요. 두 번째로는 병화 글자가 조후의 역할도 하지만 이 왕안 금 이 비겁을 파급금 해서 일간의 재물인 이 재성을 빼앗아가지 못하게끔 하는 역할이 또한 병화정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후로서도 병화가 유리하지만 더해서 이 비겁을 전제하는 그러한 성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을에 태어난 신금도 병화정관이 있는 경우 유리한 구조예요. 그럼 신월의 신금이 맞이하는 운은 겍제신금과 진터정인이 만나면 반합을 해 수식상을 만들어내는 운이고요. 소태료는 왕묘합 식성론은 겍제와 인수의 합을 해서 수식상을 또 만들어내는 운이에요. 만약 신월의 신금이 직장을 다니는 명일 경우 신은 진을 만나면 합을 해서 수오행을 만들어내는 운인데 식상을 만들어내는 운은 직장인에 있어서는 사주구조에 이렇게 정관이 있는 경우 또 지지에 정관이 있을 경우 수국화해서 식상이 관성을 극한은 운으로 작용해서 직장의 변동수가 생길 수도 있는 운이에요. 만약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명이거나 프리랜서 일 경우 겍제와 정인인수와 합을 해서 수식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새로운 진로가 열릴 수 있는 운으로도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이런 경우는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수로화되서 다시 식상을 만들어내는 운이기 때문에 이 겍제가 진토정인을 완전히 탈인하는 운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간이 겍제와 협업을 해서 진토정인 이란 것은 문서예요. 그러면 사업장의 문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겍제와 새로운 사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는 운이에요. 따라서 신월의 신금 일간은 새로운 진로 새로운 일을 펼치는 운으로 스타트 하는 운으로 활용하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 아니에요. 포테로는 왕묘 합하는 운인데 왕묘 합하는 운은 생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왕이라는 것은 제왕입니다. 그리고 묘라는 것은 묘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내가 태어나서 일정 부분 정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묘지로 들어가는 그런 운기의 패턴인데 어떠한 분야에서도 꼭 대기업이 됐든 잘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일단은 한번은 제왕으로 정점을 찍고 그 다음 그 정점을 찍은 다음에는 묘지로 그 운기가 떨어지는 운기의 패턴을 하는 것이 생왕묘 호텔의 합이인데요. 사주 원국에서 생왕묘 하는 그러한 명일 경우에는 제왕이라는 호텔의 성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에서도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려는 지질이 있어요. 남밑에 있기 힘든 그러한 명이 제왕이 있는 명인데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명 같은 경우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는 운 이에요. 왜냐 그동안 높은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왕묘 합하는 운에 본인이 남밑에서 일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묘 합하는 운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는 운이 또한 왕묘 합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직장에 변동수가 생길 수 있는 운이 신월 신금 일간 입니다. 다음 6월 신금 일간 이 맞이 하는 운 또한 진토 정인을 맞이 하는 운으로서 이럴 경우 진유 합 육 합 을 하는 운 이에요. 6월 신금 이 사주 원국 재성이 있을 경우 이 비전 재성을 분탈해 가는 성분 이에요. 그럼 신금 일간 의 입장에서는 이 비견 한테 제모를 일정 부분을 빼앗기는 불리한 구조 인데 진련 에 와서 이런 경우 진유 육 합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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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토문서를 비견한테 빼앗길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이런 육합은 불리하게 작용되는 육합이고요. 그리고 또한 정의란 성분은 또 학업이니까 학업운도 비견, 육음한테 육합으로 묶여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다음은 해자월, 식신격, 상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의 신금은 상관격이고 자월의 신금은 식신격입니다. 앞에서 식상격이라 하는데요. 해자월, 겨울에 태어난 신금 또한 제1선의 진신은 임수로서 임수가 있는 것이 유리한 구조이고요. 다만 겨울에 태어난 신금이기 때문에 조우용신으로서 이때는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극격이 되고 유리한 구조예요. 보통 다른 일관들은 식상격일 경우 일관이 신약해질 수 있어서 부억용신으로 인비를 이용하는데 이 신금이라는 글자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비록 신약할 공산이 있지만 부억용신으로 터오행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1선의 임수 진신을 쓰고 그 다음 병화를 쓰는 것이 신금일관의 입장에서는 더욱 귀한명이 돼서 극격이 되고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격국으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상관경관에서 전형적인 박격의 요인이라 합격이고 불리한 구조라 하지만 신금일관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상관경관으로 불리하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상관의 총명함과 정관의 관록이 함께 따르는 더 귀한 명어로 작용하는 것이 해자월, 한겨울에 태어난 신금일관입니다. 그럼 해월의 신금이 맞이하는 지지의 운은 진토정인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해수가 진토를 만나면 먼진 기분에 걸려 불리한 운인데요. 월지라는 자리는 직장, 사업장, 그리고 부모 형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직장운, 승진운, 취업운이 불리하게 발현되는 운이고요. 학업이나 문서운도 불리하게 발현되는 운이에요. 또한 부모 형제, 자식으로 인해서 불리하게 발현되는 운이 해월의 신금일관입니다. 자월의 신금이 맞이하는 지지의 운은 진토정인을 맞이할 경우 자진합해서 수, 식상을 만들어내는 운이에요. 신월의 신금일관처럼 식상을 만들어내는 운으로써 직장을 다니는 명일 경우 지지나 또는 청관에 이렇게 병화정관이 있는 명조는 식상이 정관을 극하는 운으로 발현될 공산이 있어서 직장의 변동수가 생길 수 있는 운이 또한 자월의 신금일관이에요. 그리고 원국에 신금이 있을 경우 이렇게 삼합수국을 잃을 경우 전도현상이 약이 돼서 드러난 청관에 간지를 배반하는 우행이 있을 경우 그 우행은 전도가 돼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인데요. 만약 병화정관이 있는 명이라면 이렇게 신자진 수국 운을 만날 경우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변동수가 생길 수 있는 운도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사주원국에 신금이 있는 명은 더욱더 직장의 변동수가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자월의 신금이 자영업이든 프리랜서의 명이라 하면 자진합해서 수, 식상을 만들어낸 운이에요. 식상을 만들어낸다는 운은 새로운 진로를 여는 운으로써 식상을 만들어내는 운은 당장 어떠한 현실적인 결과물을 얻는 운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는 운으로 작용되는 운이에요. 따라서 신월의 신금일관처럼 자월의 신금일관도 새로운 일을 준비하거나 또 다른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운으로 쓰면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이에요. 그리고 포텔운은 생묘합하는 운인데 포텔은 생묘합하는 운은 생왕묘 운동을 하는 운으로써 마찬가지로 자월의 신금도 생묘합하는 운에 직장을 다니는 명일 경우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는 운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운이에요. 다만 장생이라는 성분은 갓편한 갓난아이를 응애하는 성분으로써 혼자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없는 성분이 이 장생의 성분이에요. 이 장생은 반드시 자기를 케어해주고 보살펴주는 후원해주는 보스나 윗사람의 보필이 필요한 성분이 이 장생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명예에 있어서 본인이 잘나서 사업장을 연다 하면 10중 8구,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반드시 그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되는 명예에요. 진술축미 구조를 살펴보겠는데요. 진술축미가 흥충파가 되면 드러난 청간에 해당 우행은 임묘입구되서 실자는 입구되고 암신은 개구되는 운이에요. 만약 신축일주라 하면 운에서 진축파할 경우 현관에 드러난 비겁경신급 우행은 축토에 임묘입구되서 형제, 친구, 동료들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술토가 있는 경우 운에서 진술축하면 청간에 병정화 관살이 있을 경우 술토에 임묘입구되서 직장 남명에는 자식, 여명에는 남편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진토가 있는 경우 진진형을 맞으면 청간에 식상 임계수가 있는 경우 임계수가 진토에 임묘입구되서 식상하는 일, 진로가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여명에는 자식이 불리하게 발현되는 운이에요. 그리고 미토가 있는 경우 진미파하면 청간에 가불목 재성이 있을 경우 이 가불목 재성이 미토에 임묘입구되서 재성인 재물과 남자는 아내, 남녀 모두 부친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지진은 신금일관의 입장에서 진술축미인은 모두 인수에 해당되는 성분이에요. 운에서 형충파가 되면 모친의 건강이 불리하게 발현될 수 있고요. 운서학업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그리고 갑진간지라는 백호살이 운에서 형충파가 되면 백호의 흉위가 발현돼 교통사고, 비명행사, 사건, 사고가 많이 유발될 수 있는 운입니다. 여기서 잠시 신금일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신금일관은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은 땅속에 매몰되거나 흙속에 묻히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꺼리는 것이 이 신금인데요. 이렇게 진술축미를 놓은 신금일관은 토다금매할 경우 이 신금은 아주 불리하게 작용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신금이 토다금매돼서 땅속에 묻히거나 매몰되는 불리한 환경을 흩어시키는 성분이 갑목 글자인데요. 제1선의 진신은 임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술축미를 이 땅을 흩어시키는 극제진신으로 이 갑목의 글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한 이 신금일관이에요. 그래야 신금이 땅속에 매몰되지 않는 구조가 돼서 극격이 되고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골의 신금일 경우 겨울에 태어난 신금일관이기 때문에 제1선의 임수가 필요하고 또한 토월이기 때문에 갑목도 필요하고 또한 한겨울에 태어난 신금은 조우용신으로 병화의 글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추골에 태어난 신금은 임수도 필요하고 갑목도 필요하고 병화도 필요한 것이 추골의 신금일관입니다. 이와 같이 신금일관은 북한 특징이 있어서 빈가론에 따른 진신으로 살피는 것이 신금일관의 특징이라는 점도 숙지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금일관 청간의 동태와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임수일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